중소반차기업부가 5일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 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금융기관 간 장금위 결연을 지원하고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영업점에서 정책자금 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해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 애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올해 전통상인분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분들한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자금 3조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8천억을 금리 2% 저금리로 해가지고 1인당 3천만 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청 접수를 받는 당일날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자금 조달이 간절하실수록 금융사기도 당하실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아주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 장금이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금융사고 예반도 하고 맞추면 금융 컨설팅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거의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